그날 학교에 다녀온 아이를 보고 부모님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숨을 몰아쉬거나 비틀거렸기 때문인데요. 그때 부모님은 아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내 아이를 이렇게 만든 게 바로 마약이었다는 사실을요. 네, 이 사건은 들을수록 놀랐고 참 기막힌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2023년 4월 4일 오전 11시 10분경이었습니다. 주안이 아버지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아드님이 마약 먹은 것을 아느냐. 이걸 내가 경찰서에 신고하면 일이 커진다. 이런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만약 지혜 씨가 이런 전화를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약간 좀 황당하고 무턱대고 믿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전화받았던 어머니가 지금 이에스처럼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왜냐하면 주안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강남 팔악군 지역에 명문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고요. 거기 굉장히 입시 경쟁 경쟁이 치열한 곳 아닙니까 거기다가 좀 더 또 수상적은 게 주안이 아버지하고 비슷한 그 수법에 협박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 있었다는 겁니다 뭔가 수상하다. 뭐 십대 자녀인데. 폰이 들어있는 음료를 마셨다는 건. 귀를 의심했을 것 같아요. 콜라가 아니라 고대 학생한테 사이다가 아니라. 폰. 네. 여섯 분이 같은 날 거의 10분 간격을 두고 차례로 협박을 받았어요. 여섯 분이 같은 날 거의 10분 간격을 두고 차례로 협박을 받았어요. 이 히포. 모두 마약을 지칭하는 건데 아이들이 마약을 든 음료수를 마셨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던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전화통화를 했던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한 증언이 있어요 전화를 건 사람이 조선족 말투를 썼다 어쩐지 그럼 이거 무조건 보이스피싱 아닌가요? 차라리 같이 했으면 좋겠다 보이스피싱이 낫지 않아요? 아이들이 마약한 거 보다 사실 주한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면이 있었어요 전화를 받고 아침에 학교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요 학교를 다녀오고 나서는 몸이 아프다고 하면서 밤새 잠도 못 자고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어디가 어떻게 아프냐 물어보면 대답도 못하고요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뭐 있냐면 학원 근처에서 나눠주던 음료수를 받아 마셨다 그날 아이들 학원 근처에서 새로 나온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그때 아이들에게 나눠준 음료 사진인데요 ADHD 메가 약간 집중력 우리가 들어봐서 알잖아요 제약 써 있어요 우리가 아는 제약 회사잖아요 아이들은 별 생각 없이 시제품이구나 막도 좀 특이하구나 하고 그냥 부담없이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로 이 음료수 안에 이 성분이 들어 있었느냐 그것부터 빨리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경찰이 이제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른바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그 음료수 병에서도 몇 살 성분이 검출이 된 겁니다 아 이거 너무 충격이다 진짜 어떻게 하면 좋지 어머 세상에나 최근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마약 음료가 건네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마약 음료인 메가 ADHD는 시음 행사를 가장해 살포됐습니다 학원가에서의 시음 행사는 종종 있는 것이어서 학생들은 경계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의 부모님 연락처를 어떻게 알아냈는지가 사실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시음의 당시 아이들에게 받아온 설문지가 하나 있거든요 자신의 이름과 학교 부모님 연락처 같은 것들을 적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상품권 행사가 있다 설문지를 통해서 아이들의 개인 정보를 받아낸 거죠 사월 삼일날 오후에 강남구청역하고 대치동 학원과 인근에서 두 명씩 조를 짠 그 일당 네 명이 마약 음료 시험회를 이제 벌인 거예요 그리고 열세 명의 학생들한테 마약 음료를 줬다고 합니다 이 마약 음료를 마셨던 피해자는 학부모 한 명을 포함해서 총 10명인 것으로 밝혀졌고요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다 어릴 때부터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위는 오래전에 상실한 게 아닌가 좀 염려가 돼요 그 많은 마약이 도대체 어디서 들어오는 건가요? 마약의 밀수 방법은 매우 다양한데요 입 속으로 삼키거나 아니면 그 항문 속으로 직접 밀어 넣어 가지고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고 자동차 부품 속에서 이제 그 총 1700g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과자 뭐 이런 디저트 류잖아요 그 속에 이제 마약을 은닉해 가지고 가지고 온 사례입니다 국제 우편에 이제 엽서가 보통 와요 근데 이제 편지 속에다가 이렇게 마약을 이렇게 같이 티 안나게 이렇게 붙여가지고 어디 있어? 저기 스티커가 많잖아요 다닥다닥 붙어있잖아요 그 끈끈이에 마약을 붙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저도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체내에다가 몸 안에다가 솜 속에 즉 말하면 무슨 삼키는 거죠 그거 이제 보디패크라고 그러는데 빈도구에다가 넣었어요 많이 콘돔 콘돔에다가 해가지고 꿍꿍 삼킨 거예요 근데 이게 움직이는 과정이 터져버린 거예요 왜 터져요 우리가 활동하잖아요 압축하고 그 바람에 터져가지고 급성 중독으로 사망한 사례 물건이나 우편물 같은 데다 꽁꽁 숨겨오는 경우에 어떻게 찾아내요 이걸 아 예 일단 그 엑스레이 그 검사 기계를 통해서 이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아니면은 이제 옆에 보이시는 이 아이가 이제 덱스터라고 마약탐지견이거든요 지금 근데 탐지견들이 이제 후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후각을 이용해서 이제 마약탐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탐지견이 마약을 발견을 하면 그 앞에 앉습니다 덱스터 앉아 앉아 어머 찾아 어 빠르다 이렇게 빠르다 진짜 빠르다 어 저 기승 오래 머무네 어 진짜 빠르다 어 다시 왔어 다시 왔어 어 뭐야 죄송해 이거 진짜 멋지다 이거 진짜 멋지다 확신에 가득 찬 채타 같네요 네 그럼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양말이요 비교를 하기 위해서 다른 박스도 하나 없네요 그 탐지견들은 보통 놀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훈련받은 마약 냄새를 이제 기억을 하고 있다가 핸들러에게 어 여기 있어요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반응을 이제 안는 반응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해주면 얘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을 던져주면서 이렇게 신나게 놀아주거든요 이거를 이제 일종의 보상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진짜 너무 대견하네요 자 근데 이렇게 엄격한 단속 과정을 뚫고 기어이 밀반입되는 마약이 늘고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텔레그램을 검색해본 마약 판매 글인데요 첫 번째 사진에 크리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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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뒤 구매자에게 알리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입니다 이건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도 저렇게 전달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일반 빌라에 편지암 있잖아요 편지암 위에다 붙여놔요 아 여기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요 대치동 마약 음료 사건 요 범인들도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주고받았습니다 마약을 나눠준 용의자가 4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들 중 두 사람 모습인데요 경찰이 이 마약 음료 사건에 대해서 매우 발빠르게 대응했습니다 신고를 받자마자 시음회가 있었던 대치동과 강남구청역 인근 cctv를 모조리 뒤지고 그대 용의자들의 영상과 동선을 확보했습니다 그럼 용의자들이 잡혔나요? 일단 4월 5일날 새벽에 경찰이 동대문구에 살고 있던 40대 여성 a씨를 가장 먼저 검거를 했고요 그날 오전에 또 다른 용의자였던 20대 남성 b씨는 뉴스보드를 보고요 스스로 경찰에 자주 왔어요 정말 하면 자수를 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4월 6일날 그 다음날 오전에 20대 여성 c 그 이분도 역시 경찰에 자수를 했고요 이날 밤에 이제 마지막 용의자는 20대 남성 20대 여성 d 이분도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서 대구에 있는 거주지에서 경찰이 긴급 체포했습니다. 아쉽게도 이 네 명은 이 사건의 주범이 아니었습니다 검거된 용의자들은 음료를 나눠주고 설문지를 받는 단순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됐던 거죠. 네 명 모두 음료에 마약이 들어있는지는 전혀 몰랐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이제 이 아르바이트생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달을 어떤 식으로 받았습니까 했더니 택배로 받았다고 그래요 택배 송장 번호를 확인했더니 고속버스 퀵서비스로 전달이 됐다는 사실까지 이제 확인이 됐어요. 퀵서비스 기사와 접촉해서 택배 발신까지 특정이 됐는데요 강원도 원주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20대 길씨였습니다. 길씨는 유포된 마약 음료를 직접 만든 것으로 드러났고요 4월 7일 이 마약 음료를 만든 강원도 원주의 주거지에서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속버스 퀵을 이용했는데 그럼 길모씨는 그걸 어디서 받은 거예요? 길모씨는 또 중국에 있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서 음료도 준비하고 또 그런 폰도 지시를 받아서 던지기로 갖고 왔어요. 야 응애가 계속했구나. 예 맞습니다. 이 사건 역시 다른 마약 사건들처럼 다양한 인물들이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게 이제 검거된 길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길씨는 그 마약 판매업자 박씨가 던지기 수법으로 건넨 폰 10g 가량을 중국산 왕자이 우유에다가 섞어서 100ml 용량의 그 이 마약 음료. 네 아까 본 거 백 병 정도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약 음료에는 이제 한 병당 많이 넣었어요. 영 점 일 그램 정도의 폰이 함유돼 있었다고 그러니까. 영 점 일 그램이면 그럼 백 미리 그램이면 집에서. 해보시면 아는데 되게 소량이에요 근데. 폰은 원래 일에 투여량이 삼십 미리 그램 영 점 영삼 그램 영 점 영삼 그램. 물론 이게 이제 혈관에 투여하는 거니까 직접 마시는 거랑 동치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배를 아이들이 마셨다. 굉장히 센 음료를 마신 거예요 이거를 그거가 미성년자가 빼낼 순 없어요 늦게라도 알고. 아이들의 주된 증상이. 심박수 증가 그다음에 어지럼증. 힘 빠짐 환각 환청 불면 왜냐하면 흥분되니까 두통 등이 있거든요. 일단은 요거를 디톡스 하는 완벽한 방법은 없고요. 혹시나 이거에 의존성이 되지 않게. 중독되지 않게 중독되지 않게 아이들이 받아야 될 치료가 굉장히 많아진 거죠. 마신에 여섯 명 중에 한 명이 이걸 한 병을 다 마셨대요. 그러니까 얘가 일주일 동안 등교를 할 수 없고 고통에 시달렸고 같이 타면 큰일 날 뻔했다. 이제 시음하시는 분들도 무서워서 대치동에서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동네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다 두려워할 것 같아요 불안하고. 몰래 마약을 타서 먹이고 중독을 시켜서 잠재적인 수요자를 만든다. 이런 거는 사실 영화에서나 접할 법한 시나리오인데 실제 현실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증언을 해 주실 분을 저희가 어렵게 보셨습니다. 사실 마약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쉽게 접할 수 있을지는 몰랐어요. 생소하죠. 정말 너무나 쉽게 구해졌기 때문에 마약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러면. 그때 제가 이제 중국폰 사업을 하면서 쭉쭉 성공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규모를 좀 확장을 해보자는 생각으로 베트남 쪽으로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넘어가게 됐죠. 일을 좀 하고 저녁에 술 한 잔 하러 갈래 라고 하시면서 이제 클럽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분께서 술 한 잔도 안 드시는데 기분이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술 안 드세요 라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녀를 정하면서 여쭤봤는데 자기는 술 안 먹는다고 하고 이거 기분 좋아지는 건데 너도 한번 먹어볼래? 권할 때 혹시 내심 이게 뭐 좀 이상한 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약간의 의심이 들 수는 있었지만 근데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처음 만난 사람한테 권할 수 있을 정도라고는 생각을 못하셨겠죠. 네. 그 사람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베트남 진출이라는 꿈을 이뤄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부할 수조차도 없었어요. 사실은. 클럽 마약을 먹고 나서 부작용은 없으셨나요? 있었죠. 우선 한 3일을 잠을 못 잤어요. 뇌를 중추신경계를 지속적으로 각성시키기 때문에 아마 잠을 못 주무시는 게 당연한 결과였을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만뒀어야 됐어요. 그분이랑 만나면 안 됐었어요. 그때 약을 먹고 난 다음부터는 형님하고 사이로 바뀌게 됐거든요.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아 형님 잠이 안 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하고 금방 오더라고요. 자려면 내가 한번 피워봐 하면서. 피우니까 뭐 음식을 좀 먹게 되고 그리고. 한 하루 정도를 이십사 시간 정도를 잤어요. 그 위에 어떻게 된 건가요? 계속 찾게 됐죠. 중추신경분 환각 억제 이거를 번갈아가게 하게 되신 거예요 지금. 얼마나 동안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됐던 건가요? 2년 정도.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이거를 끊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신 거예요 갑자기? 그런 생각은 계속 했어요. 계속 끊어야지. 예 끊어야지. 이건 아니다. 어떤 계기로 중단을 하게 되신 거예요? 일단 구속이 돼가지고 중단을 하게 된 것도 있고요. 마약사범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주위에서 이제 저를 이제 다 외면하더라고요. 찾아오는 사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징역 1년 정도 남겨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죠. 근데 정말 무서웠던 게. 그때도 생각이 났어요. 너 같은 놈은 살아선 안 된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때부터 다 절대로 내 나는 이제 내 삶을 바꾸려고. 그때부터 단약을 했다. 그때부터 계기가 정확하네요 그건. 저는 사실 살면서 의지로 안 되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을까. 의지로 안 되는 게 유일하게 마약이에요. 맞아요. 뭐 예전에 사실 한 사람이 제가 여섯 번을 마약으로 구속시켜본 적도 있어요. 최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우리 국민들 전체가 보는 방송입니다. 이 방송. 약속이기도 하고 확실히. 이제 끄는 거 맞죠 그죠? 당연합니다. 제가 일단 좀 교도소에서 나왔을 때 참 신기했던 게. 원래 안에서 있을 때 마약수들끼리 모아두거든요. 정말 좋았던 사람들 다들 연락이 오더라고요. 연락이 오죠. 그리고 뭐 밥 먹었냐 밥 사줄게. 근데 그러다 보면 결국 그 끝은 마약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바꾸고 전화번호 바꾸고 애초에 다 모든 걸 차단하고 아예 그 사람들이랑 볼 수 없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아유 잘하셨어요. 직접 경험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마약이라는 게 얼마나. 삶을 송두리째 아사가는 존재인지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치동에서 마약이 들어있는 음료를 나눠준 이 범죄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마약을 몰래 먹인 거잖아요. 꼭 제값 받아야 됩니다. 이 범인들은 어떻게 됐나요. 경찰은 길 씨뿐만 아니라 이 범행에 가담했던 김 씨 그다음에 박 씨까지 함께 검거 다 했고요. 마약 음료 사건이 마약 범죄하고 피싱 범죄가 결합된 신종 범죄였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범인들이 피해자들 몰래 마약을 먹이고 기존의 보이스피싱 조직을 이용해서 협박을 시도한 그런 범죄라고 봅니다. 조직도 맨 위에 중국 거점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있죠. 거기 속한 20대 이 씨가 이 범행을 계획 지시한 인물이고요. 본인은 중국 현지에 머무르면서 한국에 있는 친구 길 씨 등을 통해서 실행을 옮긴 거죠. 마약 공급책이었던 삼십 대 박 씨가 길 씨에게 마약을 전달했고요. 이 마약을 받은 길 씨가 마약 음료를 제조한 겁니다. 삼십 대 중계기 운영업자 김 씨는 음료 시음해 이후 중국의 피싱 조직이 학부모들에게. 협박 전화를 할 때 중계기를 이용해서 이들의 공실공 전화번호를 공일공 휴대폰 번호로 바꿔줬고요. 한 남성이 고개를 숙인 채 입국장 안으로 들어섭니다. 이른바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 26살 이 모 씨입니다. 범행 장소 왜 대치동으로 당했습니까? 이 씨는 오늘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됐습니다. 범행 8달 만입니다. 저 지금 많이 놀랐는데 20대가 어떻게 이렇게 국제적으로 해서 이렇게 큰일을 벌이나요? 저는 사실 범인 잡히고 나면 좀 후련할 줄 알았는데 지금 마음이 계속 무거운 게 이런 마약 관련 범죄가 계속 아까 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이 마약 음료 사건의 피해자들처럼 본인의 의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마약을 접하게 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거 이것도 큰 문제라고 보고요. 술이나 음료수에다가 또 과자에다가 마약 첨가해가지고 이렇게 먹여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먹게 되잖아요. 예전에 그 버닝썬 사건 때 뭐 술에다 약을 타서 했었던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뭐 데이트 간 간 약물이라고 불리는 무색 무취예요.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어요. 이 약물을 섭취를 하면 외부 조합 능력도 상실되고 기억도 손실되고 그런 상태인데 깨고 나서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화장실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상하다 내가 몸이 왜 이렇지 해서 신고를 했을 때는 벌써 이 성분이 몸에서 다 빠져나가는. 그럼 내가 너무 술을 많이 마셨나 보다라는 거랑은 느낌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거랑 좀 달라요 완전 기억이 완전 삭제됐고 피해자들이 주로 여성이기 때문에 중독된 여성들을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내거나 성착취 대상 또는 마약 유통책으로. 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게 가장 위험한 거고 이차 삼차 범죄의 대상이 되니까요. 마약 음료 사건의 범인들은 어떻게 처벌을 받았나요? 이 씨 이 사람은 뭐 송환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조사 중이고요. 필로폰을 받아가지고 병에 넣어서 제조한 길 씨는 지금 징역 15년. 070을 010으로 바꿔준 그 중재기 변조업자 김 씨한테는 징역 8년. 필로폰 공급책이었던 박 씨에게는 징역 10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 제공 특수상에 먹였으니까 그 다음에 공갈 돈을 뺏으려다가 미소의 규제점 공갈 미소 이렇게 세 가지 형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 형이 커요. 사형 무기 10년 이상인 형이거든요. 예전에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특정한 사람들이었어요. 최근에는 뭐 너무 잘하시겠지만 그 SNS를 통해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쏟아져 와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고 또 문제는 그런 SNS에 능수능란한 그 계층이 대체로 저연령. 그러다 보니까 마약이 저연령화 됐어요. 그래서 SNS 쪽을 좀 다른 기능에서라도 차단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전문 수사관님들도 늘 말씀하시지만 저희 마약을 치료하는 의사가 많지는 않은데 정신과에서 하시거든요. 다들 하시는 게 한 번이라도 손대면 안 된다. 단 한 번이라도. 이게 가장 첫 번째 모토예요. 한 번이라도 손대지 않게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번 괜찮겠지. 비대면으로 거래하면 안 잡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마약 사범은 반드시 잡힌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호기심이라도 절대 마약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강남학원가 한복판에서 벌어진 마약 범죄. 피해자는 어린 청소년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그 누구도 마약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곳이 됐습니다. 마약 청정국이라 자부했던 우리의 과거가 한없이 쓸쓸하게 느껴지네요. 아 미XX이잖아. 악마야. 강아지의 변을 입에 구겨넣었다고요? 고문을 당했다고요. 고문을. 고문이요? 아 왜 그러는 거야. 21세기의 XX이라는 게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도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그러니까 애들이 벌벌벌 떠나. 갑자기 열받네. 제가 한번 잠깐 화를 가라앉히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 안 밝혀졌으면. 누구 죽였겠지 또. 거기 초등학생들도 있었고. 다 10대 소녀들이잖아요. 그런데 참 제가 스모킹건을 하면서 정말 이 방송을 하기 어려울 만큼 너무 마음이. 이 사건은요. 눈물 날 것 같아서. 나 너무 가상.